안녕하세요 우리 연쇄신통 식구 여러분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오미크론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주로 통증 의학 가면서도 이제 호흡치료라든가 횡경막 치료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설골근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호흡조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고 또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었고 또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좋은 반응을 보여서 또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은 거에 대한 보람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가 허리에 대해서 우리 병원이 이제 뭐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로 요새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운동을 충분히 못하고 집에 좀 있다 보니까 오래 또 앉아 있기도 하고 집에서 뭘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허리가 안 좋아지고 이제 우리가 몸이 피곤하다 보면 디스크가 좀 더 잘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디스크가 생기는 4단계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생기는 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요추는 여기서 이렇게 다섯 마디의 뼈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주로 생기는 부위는 4번하고 5번에서 디스크가 많이 생깁니다 이쪽이 배 쪽인 거고 이쪽이 허리 등 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는 보면 척추뼈가 앞쪽 면이 좀 넓고 뒤쪽이 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디스크가 나온 거를 흔히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허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다리도 저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진행이 됩니다 디스크는 말 그대로 연골 흔히 얘기해서 물렁뼈죠 탄력이 있지만 이 물렁뼈를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막이 있어요 든든한 인대막이 그것만 잘 유지되어 있다면 디스크에서 문제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 디스크가 좀 생겼을 때 물론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적으로 디스크를 넣는 스스로 견인하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쪽은 좁고 앞쪽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누워 있을 때 이제 이 뒤쪽 허리 쪽이 이렇게 들리는 걸 우리가 만곡이라 하죠 전만이라고 합니다 앞쪽으로 만곡이 생겼다는 거죠 이 곡선이 잘 유지가 되면 허리는 좀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만곡이 이렇게 사라지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척추를 뒤에서 잡아주는 내재근이나 기립근이 약하면 이 만곡이 좀 또 풀어지죠 그러면 이제 뒤쪽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디스크가 뒤로 나갈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면서 몸도 피곤해서 이제 그 싸고 있는 섬유나 이런 거는 피곤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약해지니까 느슨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가 뒤로 나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가적으로 이런 척추 기립근 그러니까 내재근을 강화시켜 주고 서 있으면 중력에서 허리 디스크는 자주 눌려있지만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복압을 증가시키면 이 양쪽으로의 횡경막과 골반적 근육 사이에 압력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좀 늘어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견이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워 있다 보면 허리에 만곡, 전만이라고 하죠 전만이 이렇게 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립근이 척추를 잡아주는 내재근이죠 내재근이 좀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래 있으면 이 내재근이 이완돼서 허리가 또 아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누워 있는 상태에서 기립근, 허리 내재근을 강화하면서 자가적으로 견인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계시면 허리에 만곡이 이렇게 바닥에 딱 달라붙으면서 이제 없어지는데 허리 뒤쪽에 기립근을 강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하고 배꼽하고 허리를 같이 숨을 들이시면서 들이신 상태에서 쭉 위로 올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허리에 전만이 생기죠 전만 그러려면 허리를 잡아주는 마디마디 근육이 긴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만이 되고 거기다 배까지 앞으로 쭉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상태인데 이거는 일단 기립근만 강화하는 거고요 그렇게 숨을 쭉 들이신 상태에서 숨은 약간 멈추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을 멈춘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배를 배꼽을 뒤로 쭉 넣어서 허리하고 붙이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횡경막은 내려가고 기립근은 전반을 만들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배는 앞쪽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복압이 증가되죠 복압이 그러면서 우리가 자가적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골반대를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우리가 풍선을 짜부시키면 풍선이 아래 위로 퍼지듯이 이런 식으로 근데 횡경막은 딱 숨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골반이 내려가는 식으로 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몇 세트를 하시면 돼요 보통 한 3에서 5세트를 하시면 되고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면 됩니다 누워있을 때 뭐 직장선 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해주시고 저녁에 또 눕기 전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편하게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말을 안 하고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숨을 쉬시고요 편하게 숨을 쉬신 다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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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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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번씩 한 5세트에서 10세트를 하시면 허리를 충분히 강하게 할 수 있고 디스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계속 허리가 안 좋다면 내원을 하셔야 되고 또는 제가 이제 골반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골반에서 생기는 통증은 좀 요거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골반이 틀었을 때 잡는 방법 우리 이제 연쇄신통 채널에 연쇄신통 골반 하면 그쪽에 또 나와 있으니까 검색하면 그걸 참조하시고 오늘은 허리 디스크를 자가적으로 누워서 견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연쇄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